목소리가 갑자기 안나오는거에요 얼른적으로 처음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눈물을 흘리다보니까 통대가 자꾸 부어올 것 같은데 다음곡은 우리들을 위한 동요를 한 번 들어드리겠습니다 준비 동작하시고요 그들위해 마차를 준비할지 마차 타고 꿀나라로 떠나플까 꿀나라는 별보다 더 터쳐들 별나라는 다음번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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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어떤가요 눈이 맺히고 오나요 어떤가 눈이 맺히고 오나요 딱 다음번에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차고 그 나라로 떠나볼까 국나라는 겨울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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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동산에 지저귀던 새들도 누구할수록 있어요 그 나라로 멋있는 나라로 그곳에서 하나여 그룹이나룹이 해 마차를 준비했지 마차 차고 국나라는 떠나볼까 국나라는 겨울받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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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 그 나라로 그룹이나라는 귀 cowork Sally 당신 자신있게 일부러 다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